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경악에 가깝습니다. 그 중 가장 최악이 노동부 장관 임명입니다. 반노동 인식과 모든 영역에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늘 진보당 의원단과 피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인 김경선 본부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건설로조 송찬업 흡부위원장 그리고 전종덕 의원 윤종호 의원 정혜경 의원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김경선입니다. 120일이 훌쩍 넘는 기간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이티즐레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폭등하는 물가와 육가 속에서 밑바닥 운임이 고착화되고 고강도 노동의 밤잠을 졸여가며 운전을 하다가 이대로는 죽겠다며 시작한 투쟁이었습니다. 내가 깜빡 졸았을 때 내 목숨 하나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도루의 무업자가 될까 봐 부고한 시민들까지 내가 다치게 할까 봐 시작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화물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교섭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운인과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하던 하이티즐레는 노조법의 사각지대에 숨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정의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계에는 노조할 권리도, 귀섭도, 파업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김무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라는 그 말씀, 화물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노조법과 노동법의 부족함으로 보장받지 못해 화물 노동자는 고궁정거로 오류증 받으라며 울부짖아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금권 보장은 ILO협약 비중국인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협약이자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이미 플랫폼, 특고동, 기존 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기금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수많은 막말로 증명했던 구시대적인 생각들은 과연 이 시대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보게 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화물 노동자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분권 보장을 위해 추정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투쟁을 폐마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노조 부위원장 송찬업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가의 기준축도는 노동조합의 결승률과 활성화라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려면 실제 신세 망칠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자본과 정권이 지뢰를 하고 대통령까지 노조회보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던 자가 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건설노조는 오랫동안 노동기분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애국심이고 뭐고 최소한 노예 취급받지 않고 우선 먹고 사는 게 제대로 해결돼야 애국심도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전 전에 미국의 오마마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착취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노조는 그렇게 해보하는지 후보자 새털보다 가벼운 망은의 아버지라고 하대요. 이제 할배 다 됐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지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자는 3선 의원으로서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수행했기에 지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활동가 이륙하라 15대 17대 한노이 국회인하면서 고용노동 분야 관련 법안 한 건도 발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윤석열 정권 요직들을 보면 절대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들만 임명하였습니다. 김문수처럼 거구적인 인식 반노 등 즉 자세까지 보이는 후보 지명 체례가 답인지라 26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님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노동계에 대한 김문수의 막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재벌들 다 잡아 넣었다고 정경련 해산에 노동시간 줄이면 누가 사업하고 공장은 빵 가게는 누가 하냐고 물었던 자입니다. 방기업 정책과 노조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는 말을 하던 자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일요일 날 가낙산에 갔을 때 저 위에서 더버간 사람이 한 일 오는데 보니까 김문수더라고요. 김문수 씨 아닙니까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하며 악수를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당신 머리나 좀 세탁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입은 잠바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이라는 글자가 새긴 걸 보더니 기급을 하고 내빼듯이 내려가대요. 노조 회복으로 가득 찬 본인의 머리부터 좀 세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설노조 건폭모리로 양해동 열사가 분신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분신 오역을 제기했고 은희룡 장관 넘은 열사의 투쟁 동력으로 사무려고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당시에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했습니다. 건폭모리를 중단시켜야 할 자가 자신의 sns에 연희룡의 글을 인용하여 죽음을 맞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장사로 장사도 치르지 않고 유가족의 슬픔에 크게 달한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매도하고 공인으로서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를 인용한 자입니다. 동료를 잃은 건설노동자들의 아픔에 불을 지은 노조회보자입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유포자, 허위보도자, 명예훼손과 처벌을 원하지만 묵묵부담인데 이런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건설노동자들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니요. 그냥 아무 이야기 안고 빨리 찌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막말은 계속했지요. 불법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노조 전임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고 먹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경산 5위 때 1년 사이에 1억이 넘는 수당을 받았고 몇 개월 사이에 법인카드 치맛대로 수천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대요. 노동운동가 명함 팔아가지고 공직에 올라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건설노동자들은 지금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체불문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도내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문수의 장관 임명을 다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산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보당 의원단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노동자를 탄압해왔습니다. 급기야 반노동망언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와 진보정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노동개혁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약, 노동혐오, 노조파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인식과 과거 망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이고 도저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불법합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 손배 소송을 오래 끌어서 가정을 망쳐야 한다. 쌍용전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는 등 가히 제정신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반노동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 하고 일본식 식민지가 안 되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없었을 것이란 등 김문수 씨가 뱉어나는 말은 말이 아니라 반역사적, 반사회적 흉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망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김문수 씨는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될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구구인사들로 정부 요직을 채우는 이런 계속되는 인사참사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혁명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 추진에, 강행 추진에 맞선 우리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시작됐음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글들 짓밟는 정권입니다. 주 60시간 노동, 체제로 오른 체정임금, 노조회계 공개 압박, 타임오프 강화, 노조파, 불법화와 탄압, 노정대화 거부, 기업 편향적 노동 정책으로 노정관계를 역대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천과 비중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에게 노동자는 고분고분 일하는 자가 아니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동자업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노조회는 손배폭탄이 특효학이다. 민사소송 오래 끌면 끌수록 과정이 파탄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했던 발언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노동권의 후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단순히 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비중규직 노동자의 권리 강화, 노동시간 단축, 공정한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노동책을 이끌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임명은 노동 단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자체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땅에 쳐박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비중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26일 김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만 노동자의 의견 개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1만 노동자들의 의견은 청문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의 분노의 목소리를 김문수 후보자에게 똑똑히 들려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반노동, 차별과 혐오 발언, 구구원사는 동영상 기록으로 언론의 기사로 넘쳐납니다. 그의 인생은 극자에서 극우로 권력을 쫓아 오락가락 해왔습니다. 권력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쏟아댄 말들, 철학 없는 말들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잘 알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언사들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는 국민은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들끓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노동자의 분노를 증명하겠습니다. 김문수를 낙마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이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부적격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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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